아 우리 동료분들이 한국말을 많이 가르쳐 줄 거 아닙니까? 처음 한국 왔을 때 제가 외국인 한국 오면은 좀 싸가지 없어. 싸가지. 그 말은 정확하신대요. 매너 없어 보여요. 좀 냉정한 그런 느낌이 나요. 그래서 저는 그거 좀 싫어해서 형 저 어떻게 좀 나이스한 사람 되고 싶어서. 그러면 형들이 오케이 내가 다 알려줄게 이렇게 아 헨리야 너 별자리 뭐야? 그다음에 아 네 옆자리. 일단 두 머리에서 나온 건지는 알 거는 같아요. 그리고 너 어디야? 그럼 네 마음속에 2번 출구. 어 2번 출구 신선한데요? 술 뭘 좋아해? 그러면 아 네 입술. 네 입술. 아 이거 방송에서 써먹을 줄 몰랐어. 아 미안해요. 아 갑자기 미안해. 우리 슈퍼주의에는 정말 신화같은 놈들입니다. 아 정말 대단하네요. 아 정말 대단하네요. 네.